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드디어 긴 도망자의 여정을 끝내고 우물가에서 사촌 라헬과 만나서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안착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렇게 열등감이 많던 야곱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야곱은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밝고 힘있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달라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라반이 보기에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너같이 뛰어난 일꾼을 내가 아무리 친척이지만 월급도 안 주고 부릴 수 없다. 품삭스를 불러보라. 라고 제안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7년간 열심히 일할 테니까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는 아주 파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라반이 이에 쾌히 승낙하고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죠. 이 라헬을 얻기 위한 야곱의 헌신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장세기 29장 17절을 보면 레아와 라헬 자매를 극명하게 대조시키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눈매가 부드럽고 착하지만 여성적인 매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착하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어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모든 시대 남자들이 그렇듯이 외모지향적이라 야곱이 라헬을 좋아한 거예요. 사실 하란 땅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여인이기 때문에 더 정이 깊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더 좋아했느냐. 장세기 29장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여기서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말은 두 여자 다 사랑했는데 라헬을 조금 더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돼 있는데 그 말은 야곱이 라헬을 미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계속해서 라헬한테만 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시간이 상대적이죠.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도 금방 간 것 같고 싫어하는 사람과 있으면 한 10분만 있어도 한 500년 간 것 같이 굉장히 지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이라는 세월을 그것도 힘든 일을 하면서 보냈는데 야곱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7년 후에는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7년 세월을 야곱은 날마다 설레임과 흥분으로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아 이제 6년 남았구나 1년이 또 지나니까 아 이제 5년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기대감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 빛난 천국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만나 언젠가는 위대한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주님의 신부들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늙는 것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늙으면 늙을수록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가 더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면서 야곱은 7년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안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내 기안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달라는 말은 나는 이제 계약을 다 이수했으니까 삼촌이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라헬은 내 아내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요구로 미루어 보아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이 라반이 슬금슬금 이렇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서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삼촌을 보채인 거예요. 7년 동안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어떻게 야곱 뜻대로 그렇게 슬슬 풀리나요? 야곱이 소망의 꿈을 꾸고 있던 핑크빛 꿈을 꾸고 있던 7년 동안 라반은 뒤에서 잿빛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일단 야곱과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라반은 시침 뚝 떼고 일단 결혼식을 성대하게 열어줍니다. 22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했다고 돼 있죠. 그 당시 결혼식은 요즘처럼 토요일날 몇 시간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잔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식이요. 보통 결혼식입니까? 7년 전부터 소문난 결혼식입니다.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와서 우물가에서 그난리를 친 야곱하고 라엘의 러브스토리예요.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한 그 야곱과 라반의 7년 고용 계약을 모르는 사람은 그 동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라반은 큰 유지였기 때문에 이 결혼 잔치에는 주변에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7일 내내 억적지근한 잔치를 벌였을 것이고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D-Day 결혼식 첫날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찬란히 쏟아지는 햇볕이 장막으로 쫙 들어오는 순간 야곱이 일어나서 옆에 누운 신부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게 뭐 옆에 있던 사람은 7년 오매불만 기다렸던 라엘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때는 없습니까? 라엘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딱 나타났어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음모입니다. 라반이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극이죠. 그런데 어떻게 7년간이나 지켜본 라엘을 야곱이 결혼식 날 밤에 못 알아봤을까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역의 결혼관습상 결혼식 날 낮에는 신랑 신부가 같이 있지 않았어요. 신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내내 동네 사람들 다 와서 한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신랑이 마침내 D-Day의 신방에 들어갈 때쯤이면 술이 만취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신부는 얼굴뿐 아니라 몸 전체를 베일로 가리고 캄캄한 신방에 들어옵니다. 라반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절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사실 라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기 결혼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 첫째 딸이 시집을 가고 나서 둘째 딸이 시집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째 딸을 먼저 보내고 나면 첫째 레아는 거의 99% 혼사끼리 막힌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게다가 레아는 라엘보다 외모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사정이 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든 첫째 딸 레아도 시집 보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의 저 라엘을 향한 패션을 보아하니 둘이 결혼시켜놓으면 딱 신혼 부부가 모든 걸 싸가지고 이 집을 떠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라반은 이 능력 있는 일꾼 사위를 금방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첫째 레아도 시집 보내고 이 일자라는 사위도 조금 더 붙들어 놓는 방법을 고민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첫날 밤에 신부를 바꿔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라반은 두 딸을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먼저 라엘을 설득해서 했을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엘을 사랑한 것만큼이나 라엘도 야곱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라엘에게는 이 계획을 작전 실행한 몇 시간 전에 딱 데리고 와서 얘기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 사기 결혼 계획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엘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펄펄 뛰었을 것입니다. 그럼 라반은 야단쳤을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럼 언니는 처녀로 굶어 죽으란 말이냐? 너만 행복하면 다냐? 언니도 시집가야 되지 않냐? 네가 집안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라고 통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시집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걸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도 라엘이 못해 그러면서 막 고집을 막 꺾지 않으니까 그날 밤에 라엘을 몰래 감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반해 언니 레아를 설득하기는 훨씬 쉬웠겠죠. 레아가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야곱을 속인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양심에 조금 꺼리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평생 처녀로 늙게 될 자기의 운명을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고 7년 동안 레아도 야곱을 지켜보면서 은근히 좀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히려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참 고맙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이 레아가 적극적으로 이 계획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야곱이 깜짝같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마 라엘의 옷을 입고 라엘의 향수를 뿌리고 라엘처럼 화장하고 라엘의 목소리를 흉내냈겠죠. 그만큼 철저하게 아빠랑 딸이 미션 임파시블처럼 막 준비를 했으니까 아무리 술 취했지만 야곱이 깜짝같이 속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날 깜짝같이 속아 넘어간 야곱은 분해서 펄펄 뛰었습니다. 레아를 한번 사납게 훌겨보고는 손사같이 삼촌, 장인에게 달려나가서 고함을 치면서 항의했습니다. 25절에 야곱의 한매친 부르지슴이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는데 한번 보세요.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남도 아니고 7년간 아버지같이 믿고 따랐던 삼촌은 나를 속일 수 있느냐 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상황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외삼촌이 어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히브리다노 속이다는 오래전에 애서가 동생 야곱에게 속고 나서 그가 나를 속인 것이 두 번째입니다. 라고 피메친 부르지슴을 할 때 썼던 히브리다노 속이다랑 똑같아요. 그래요. 야곱은 오래전에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방법 그대로 그래서 형을 상처 줬던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때 야곱도 염소 새끼의 털을 가지고 기억하시죠? 손과 목을 감싸가지고 형 애서처럼 위장했어.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들어가서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이번에는 라반이 레아랑 공모해서 라엘처럼 위장시켜서 술 취한 야곱을 속인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당한 거예요. 라반은 배신감에 펄펄 뛰는 야곱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캄다운 캄다운 그러면서 가라앉히고 변명합니다. 26절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참 성인군자 나셨어요. 갑자기 법도에 의하면 그렇네 이 사람아 그런데 우리 집안의 이 관습이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관습 아니었어요. 7년 전에도 이 관습이 있었는데 7년 전에는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아니 야곱도 그때 그 관습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은 딸 라엘을 달라고 하면서 요구하면서 이 관습이 관습을 깨는 거니까 파격적인 어퍼를 한 거죠. 당시 신부 지참금으로 주는 돈의 몇 배나 되는 자기 7년치 연봉을 확 걸어버렸어요. 그러면 삼촌이 예외적인 그걸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당시 라반은 그렇다고 해주겠다고 말은 안 했지만 마치 그렇게 해줄 것처럼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7년간 야곱의 노동력을 마음껏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7년이 지나서 계약을 이행할 때가 되니까 일단 첫날 밤에 야곱을 속여놓고 이제는 관습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주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어요. 이미 첫날 밤을 치른 데다가 관습 얘기 또 하니까 명분도 있고 야곱은 라반한테 완전히 한 방 먹은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야곱만 억울할 뿐이고 야곱은 그때 알았습니다. 이야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고수네 고수. 처음부터 삼촌은 이럴 계획을 7년 동안 갖고 있었구나. 나는 진심으로 삼촌을 대했는데 삼촌은 복손을 깔고 나를 대했구나. 세상 참 무섭구나. 어릴 적 단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던 야곱이에요. 털을 위장해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가는 축복기도를 뺏었던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남 속이는 데는 이골이 난 야곱인데 자기를 또 사기 처먹는 사람이 삼촌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 강호는 넓고 고수는 많다. 능그렁이 같은 라반은 허탈감에 사로잡혀 땅에 벌썩 주저앉아 있는 조카라고 야곱한테 가서 그러지 말고 냉수 한 잔 마시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살살 달래기 시작합니다. 27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이게 줄이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어차피 결혼식 첫날밤 치렀으니까 어쩌겠냐. 7일을 함께 있어서 레아와의 결혼 절차를 완성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둘째 라엘도 시집 보내줄게 일주일 있다가. 그러면 너는 아내 둘을 얻은 것이 되잖아. 대신 그냥 또 라엘도 지참금이 필요하니까 7년을 더 일해. 무보수로. 결국 라반은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딸 둘 시집 보내면서 일자라는 야곱의 노동력을 7년도 아닌 14년 동안 그냥 앉아서 무보수로 탁 챙긴 거예요. 야곱은 삼촌의 이 능그렁이 같은 속을 뻔히 알면서도 라엘을 향한 사랑을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아요. 처음 7년은 라엘을 얻기 위한 7년은 꿈을 가지고 일하던 비전의 패션의 7년이었는데 그 다음 7년이라는 것은 억울함과 일을 가는 분노의 7년이 처음에는 삼촌한테 어떻게 복수하지 그러면서 일을 갈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 성령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남한테 상처 준 것은 잘 기억 못해요. 그리고 남한테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7년의 억울한 노동기간 동안에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그 상처는 반드시 신문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스 6장 7절 8절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야곱은 억울하게 속았으면서도 순순히 라반의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은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래전 자기가 지은 죄의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믿었던 삼촌에게 속고 나서 이를 갈던 야곱은 비로소 애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 내 형 애서도 나한테 두 번 속을 때마다 이렇게 억울했겠지 이렇게 피눈물 났겠지 내가 형을 그렇게 상처 주었는지 몰랐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라반은 야곱이 스스로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었어요. 라반을 만남으로써 야곱은 자기 내면의 악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로소 자기 눈에 있는 들뽀를 뽑아내지 않고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뭐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야곱을 축복하셨죠. 그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야곱의 교활한 성품만은 대가를 치르고 부서지고 내려앉음으로써 고쳐져야죠. 그래서 겸손하고 성숙한 축복을 감당할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상처를 주는 편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연장된 노동기간 동안 자신이 형에게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자숙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랑 똑같은 부류의 사람 라반을 만나 배신당하고 상처받지 않았더라면 결코 야곱의 성품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을 근사한 세미나실에 데리고 가서 남을 속이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이 야곱이 그걸 배웠겠어요. 이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배신과 속임수를 당하면서 야곱이 영적으로 깨진 거예요. 영적인 훈련은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체험 삶의 현장 여기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거기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해온 본문인데 이 본문을 여태까지 잘 다루지 않았던 다른 쪽 카메라로 한번 이동해서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상처받은 것은 야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레아의 아침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분노하는 신랑 야곱의 모습을 보는 레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레아는요. 어릴 때부터 쉽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훨씬 외모가 뛰어난 동생 라엘한테 항상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왔어요. 야곱이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여서 길에 지나다 보면 항상 남자들의 시선은 둘이 가는데 라엘한테만 집중돼요. 라엘한테 전부 다 프로포즈하고 싶은데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된다는 관습 때문에 아무도 못해서 다 네가 위생탈을 쳐서 레아를 먼저 결혼해. 그러면 우리가 라엘한테 아무도 그런 청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레아를 보는 거를 아이 저 걸림돌, 걸림돌 이 걸림돌 시선을 온몸에 받으면서 살아온 레아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레아는 안 그래도 마음에 시뻘하게 멍이 들어 살았는데 어느 날 저 멀리 가난한 땅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처음으로 사랑이 싹 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마저 동생 라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는데 너는 남을 보고 있구나 이거지. 그리고 동생을 사랑해서 7년을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또 슬픈데 결혼식 얼마 전에 아버지가 부르더니 뜻밖의 어플을 하는 거예요. 레아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너도 시집 갈 수 있어. 어떤 건데요? 야곱을 사기치자는 거죠. 레아는 그건 나쁜 짓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양심이 꺼렸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과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나고 나면 야곱이 좀 화는 내겠지만 자기 운명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 날 아침 레아도 정말 자기 지운 죄가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곱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깨어난 야곱의 반응이요. 레아가 생각한 것에 한 10배는 더한 분노 폭발이 와 하고 막 자기를 쏘아보고 막 헐크처럼 화내고 밖으로 달려나가더니 왜 자기 속였냐고 아버지 라반을 붙들고 따지는 야곱의 고함 소리를 장막 안에서 듣는 레아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자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안 그래도 평생 동생에 대한 열등감으로 살았는데 미쳐나 외모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고통으로 살았는데 그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그날 아침에 폭발해버렸어요. 야곱이 배신감 때문에 저러는 거겠지 하고 이해는 하면서도 자기가 그토록 끔찍한 존재였나고 생각하니까 이 새 신부는 너무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야곱의 가슴에 한을 심었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모든 신부들이 첫날 밤을 치른 다음날 아침은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는데 그날 레아의 아침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식사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레아의 아침을 맞이하는 경험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열등감과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긴 했지만 누구를 상처 주겠다는 마음은 굳이 없었는데 그저 내가 행복해 주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을 심고 나를 사랑해야 될 신랑한테 비명을 지르게 하고 그 좌절감, 가장 축복받아야 될 그 시간이 가장 처절한 실패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레아의 아침을 겪어본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레아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아픔 속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장인한테 속은데 화가 난 야곱은 대놓고 레아를 냉대합니다. 노골적으로 자기를 냉대하고 동생 라엘의 장막에만 가 있는 남편을 보면서 레아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던데 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남편의 마음이 바뀌겠지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는 절망적일 때 하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다 인생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고난까지 갔을 때 시작하는 게 새벽기도였어요. 인간적으로 복잡해지고 절망적이 되면 기도가 간절해지고요. 기도가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파워풀해집니다. 남편한테 실망하고 좌절한 레아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남편의 마음을 돌릴 길이 없으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31절에서 레아와 라엘의 운명이 또 바뀝니다. 3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테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참 희한한 아이러니죠. 야곱이 냉대했던 레아의 텐은 열어주셨는데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에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았던 라엘의 텐은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라엘은 남편을 의지했고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아쉬워요. 터집니다. 인간적인 도움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라엘은 가만히 있어도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별로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레아는 신혼 첫날 아침부터 그렇게 처절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 넷을 쫙 낳게 되는 거예요. 첫 아들부터 보겠습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잘 살피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무리 남편이 총애하는 여인이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온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고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남편 사랑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었어요. 반면에 첫 아들을 낳은 부인은 가문의 축복을 받고 식었던 남편의 총애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는 르벤의 이름 안에는 레아가 바로 그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야속하게도 첫 아들을 낳아주었는데도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33절 읽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참 둘째 시몬의 뜻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째 르벤을 낳은 뒤에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자 레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지속될 때 첫 번째 트라이가 실패할 때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레아가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 트라이에 실패했지만 첫 아들을 낳고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더 기도해서 시몬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셋째까지 나옵니다. 34절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둘째를 낳으면서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거에서 기대했지만 또 안 돌아오니까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두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기도가 만들어낸 아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집화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예배를 총괄하는 제사장 집화가 되잖아요. 레위의 이름은 이 아들만 태어나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처절한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마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아무 공로 없이 남편 사랑을 잘 받고 있는 분들은 참 감사하셔야 돼요. 남편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넷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넷째 아이 유다 때는 레아의 인생에 영적인 인생에 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35절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와를 찬성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들은 내 낳으려면 연년생으로 낳았어도 최소한 4년, 5년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레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해서 냉장고 같아요. 애 낳았을 때 한두 번 와서 보는 것 외에는 그래서 레아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남편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토록 허무한 것이구나 그걸 모르고 나는 바보같이 오지 않는 남편의 사랑만 갈망하며 살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래서 남편을 남의 편 그래서 남편이라 그러나 이러면서 레아가 막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를 낳을 무렵에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남편 사랑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넷째 아이의 이름은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 세 아들 르벤, 시몬, 레위는 전부 남편과 상관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이 아이만 낳으면 남편의 마음이 내게 돌아오리라는 뜻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넷째는 아니에요. 넷째는 남편이 싹 빠졌어요. 요하를 찬성하리로다. 그래서 주다, 유다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이제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남편 사랑만 바라고 살았던 자기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부터 레아의 마음은 남편만 바라보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남편 바라기에서 주바라기 인생으로 쫙 박힌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보지 않는 남편이 아니라 변함없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위대한 결단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남편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믿고 의지하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한테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자식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나서 고부관계도 갈등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자리에 돈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면 그것이 나를 다시 돌아봐 줄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죠. 레아처럼 세상적으로 갈망하던 남편이라는 존재를 포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우상에 붙잡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우상일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자, 넷째를 낳을 때까지 레아가 신앙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신앙이 편협했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나 세 번째 그 기도의 바람이 깨어지면서 응답을 받았지만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서 레아가 변했어요. 비로소 영적으로 철이 든 거예요. 기도란 영적으로 철이 들 때 그때는 기도가 찬양으로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야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바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렇게 한 맺힌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찬양으로 승화되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유다예요. 이 유다는 훗날 열두 집화 중에서 가장 축복받는 가장 왕성한 집화가 되고 이 유다에서 저 빛나는 갈렙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알렐루야! 엄청난 축복의 본물이 터져 나오는 열두 집화의 핵심 유다는 어떻게 탄생합니까? 라헬이 유다를 낳지 않고 레아가 낳았어요. 인생이 공평하지 않아요? 레아가 인간적인 모든 집념과 한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바로 유다의 기적이에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것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대상이 여러분을 다시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사람의 위로와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헛된 것을 구하십니까?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부서지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은 10편 34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레아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레아는 마음이 상했어요. 평생 동생에 대한 열등감, 버림받고 무시당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냉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아를 하나님은 결코 박대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을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 유다를 거기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에세이 집의 타이틀이 뭐냐 하면 Turning Your Scars Into Stars 당신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상처, 스카를, 별, 스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본문에서 저는 그것을 봅니다. 라엘이 받지 못한 축복을 레아가 받았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던 그 레아를 그 상처를 라엘처럼 화려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던 은혜를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처 치유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쩌면 우리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시작될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버림받고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레아처럼 마음이 슬픈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이 만지셔서 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상처를 우리 주님이 만지셔서 저 빛나는 유다 가문을 창조시키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만지셔서 별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레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